크리스토을 통하여 크리스토와 함께 크리스토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을 신청해 주소 어린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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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촛불 높이 들고 함께 주님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의미 고급기 빛나시죠 아버지의 나라가 애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영역하시니 함께하시오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구호하시오 복든 이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따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정말 즐겨주시고 leur 동생이 오 lifts was say 그냥 제가 부분도 mama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왜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왜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주소서 영아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놈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그 나으리다